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최근 한강 하류에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강 하류의 녹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강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법은 무엇이 있을지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강 하류에서는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가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먹는 식수까지 위협할 지경이어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강 하류의 극심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을 가져온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녹조가 발생하려면 영양물질, 녹조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 그러니까 질수나 인 이런 부영양물질,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이런 물질들이 유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계속되는 높은 온도 그리고 강렬한 햇볕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녹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한강 하류 전 구간에 걸쳐서 녹조가 아주 심하게 발생했단 말이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팔당댐에서 방류를 해야 이 하류 지역, 특히 서울시 구간에 유량이 풍부해질 수 있을 텐데 지난해부터 중부권의 가뭄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당댐에서 하루 초당 124톤 정도 방류하던 물을 한 70% 수준밖에 방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량도 부족했지만 유속, 물의 흐름도 상당히 느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됐는데 초기 강우라고 하는데 길거리라든지 각 지천, 한강에 여러 지천들이, 지류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쌓여있던 오염물질들이 갑작스럽게 온 비로 인해서 씻겨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하수처리 시설에 의해서 걸러내지지 못하고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온 현상이 또 계속되고 강렬한 햇볕이 계속 유지되면서 녹조가 아주 심하게 한강하류 전체 구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중에 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초기 우수 처리를 못하고 또 팔당 때문에 방류량이 부족한 탓도 있고 계속된 가뭄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흘러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신곡 수중보로 인해서 물길이 차단되고 하면서 오염물질들이 머물게 되면서 녹조의 원인을 더 키웠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곡 수중보 상류에 녹조가 발생한 반면 또 하류에는 녹조가 없었습니다. 신곡 수중보가 녹조를 키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곡 수중보 철거를 해야 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환경단체들에서 특히 신곡 수중보가 녹조를 심각하게 만든 원인이다.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신곡 수중보 하류로부터 37km 정도까지 가면 서해 바다와 만나게 되는데 이 하구에서부터 신곡 수중보가 있는 곳까지는 수질이 신곡 수중보 상류보다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곡 수중보를 기준으로 오히려 물을 가두어둠으로 해서 머물게 하는 거죠. 가두어두고 머물게 함으로 해서 유속이 느려지고 오염물질이 차단되고 하면서 더 흘러가지 못하게 하면서 녹조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아주 어민들의 생존권도 신곡 수중보 상류에서 어허 활동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있고 그러나 이게 예전에는 치수원으로 신곡 수중보의 물을 가둬서 서울시민들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치수원으로 삼았었는데 지금 농업용수하고 어민들의 활동 이런 쪽의 혜택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런 식수원으로 치수하는 이런 혜택은 사라졌기 때문에 좀 철거하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어떤 수기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좀 철거하는 방향 그래야만 이런 한강의 수질도 개선하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강물이 바다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냐 이런 주장이 일고 있죠. 네. 한강의 수질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강 수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한강의 수질, 특히나 팔당댐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류에서 일부 구간에 걸쳐서 발생했던 이런 패턴이 지금 팔당댐 상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하류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서울시 구간에서의 한강 수질 정책에 있어서 좀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일단 반성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오염물질이 유입될 때 대부분 지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통제되지 않은 이 지천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초기 우수 처리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제대로 걸러서 정화해서 한강 분류로 방류,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초기 우수에 대한 관리, 이걸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하천 구조물로 인해서 강물이 오염물질이 바다로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한강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대안까지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분명한 원인과 대책 수립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한강의 민낯을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한강 복원 그리고 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한강을 어떻게 개발하고 한강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느냐,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국적인 하천 정책, 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그만큼 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어떤 인식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녹조 발생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강의 수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거든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 예를 들면 강바닥만 놓고 봐도 수서 곤충이나 저서 생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염된 그리고 뻘층이 뒤덮여 있는 이래서 정말 수 생물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한강의 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수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강 물기를 제대로 복원하는 일종의 여울도 있고 잔잔하게 산소도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여우를 조성할 수 있게도 해야 되고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강 숲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강의 어떤 숲 생태계 이런 것까지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체 그림을 좀 지속가능한 한강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한강 조류경보는 하류에서 시작한 녹조가 상류까지 확산됐다는 점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연일 기록을 갈아치웠던 조류 농도 또한 굉장한 문제로 부각됐는데요. 한강에 기대어 쉬고 싶은 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녹조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